네 그래 날 쏴 방금 이거 한 바퀴 돌아가면 돼요? 그래 그래 날 날 아 두 바퀴 돌아가면? 쏴 쏴 그렇죠 그래 날 쏴 발까지 쏴 뱅뱅 두 번을 뱅뱅 이렇게 써시면 돼요 뱅 우와 맞아요 하고 하나 둘 셋 이게 불렛불렛불렛인가요? 네 하나 둘 셋 불렛불렛불렛 아 맞잖아요? 오케이 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아 여기까지만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셋 넷 그래 날 쏴 뱅뱅 오 우리 데이식스 노래에 춤이 생겼어 내가 언제 한 번 그 아 노래해야 되는구나 악기를 쳐야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베이스도 하셔야 되잖아요 두 손이 자유롭진 못하군요 자유롭다면 이거 출텐데 감사합니다 음악도 음악도